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거의 축제 분위기를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 번을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마디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머저리들 우리가 뭐 마음대로 그냥 주물러도 되겠네 이미 축배 들어도 될 겁니다. 보걸 어게인 2024년 총선 선거가 투표자들하고 완전히 무관한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보게 되는데 일어난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 발견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아주 그냥 깨알처럼 밝혀가지고 줘도 묵묵부답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 양반들이 무슨 거래를 한 모양이다 저 양반들이 무슨 큰 책을 잡힌 모양이다 저 양반들이 부정선거 저지른 친구들하고 혹시 한 패거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좋은 자료를 내셨네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충분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자세히 다뤘지만 또 다른 분이 보내신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료입니다. 이게 위에가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밑이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선거인 수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투표자 수가 여러분 크게 변한 겁니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는 0.8%가 변했고 그리고 투표자 수는 6.6%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게 되면 당연하게 뭐죠 관내 사전 투표자 수도 줄고 거소 투표자 수도 줄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가 하니까 이분이 참 잘 만드셨네요. 투표율도 줄 선거인 수도 줄었고 4,003명 투표자 수도 줄었고 이건 투표자 수라는 건 투표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율도 줄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줄었는데 놀랍게도 관내 사전 투표자 수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까 2022년에 비해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4만 1,704명이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도 58.2%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었는데 유독 관내 사전 투표자 수하고 거소 투표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2022년에 비해 가지고 2023년 또 10월 10일 보궐선거에 4만 1,704명이 늘어났고 거소 투표자 수가 844명 2022년에 비해가 2.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거소 투표자 수를 마구 늘려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면 관내 사전 투표자 수도 줄어들여야 되고 거소 투표자 수도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무려 158.2%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는 58.2%가 늘었고 거소 투표자 수는 2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 부풀려 가지고 부정승을 한 거죠. 얼마를 부풀렸냐 약 3만 7천 명 정도 4만 1,704명을 부풀린 다음에 그 가운데서 3만 7천 표 정도를 각자 사전 투표자 수 유령 사전 투표자 수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 교훈 후보한테 대해줘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압승하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아니 선거인 수가 줄고 투표자 수가 줄고 투표율도 줄면 당연히 투표자 수에는 당일 투표자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자가 있고 거소 투표자가 있으니까 다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뻥튀기 해 가지고 부정승을 한 거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난 몰라 난 모른다고 국민들이 지금 큰일 나게 됐는데 이렇게 선거가 가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난 모른다니까 난 몰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제가 내다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보다도 훨씬 더 고단수인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가짜로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겠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뜨거운 관심 때문에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뻥튀기를 해 가지고 실제 사전 투표자 수하고 뻥튀기한 사전 투표자 수 격차에 한 240만 표는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겠죠. 이번에는 이제 37473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선거구가 하나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정도를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그러면 240만 표의 가짜 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7473표지만 230, 24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승부를 결정 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몇 표 정도를 가짜를 사전 투표자수로 만들어야 되냐.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2024년 총선인데 그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가 이번에 다 시연된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무대에 오른 겁니다. 드라마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입을 담으니까 그게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국민의 힘이 여러분 다 입을 담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총선에 이길 의지가 있는 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퇴임이 어떻고 국민의 힘이 대표하는 게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제 노예가 된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노예 상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8번 공직선거가 모두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미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이제 총선이나 대선 승리를 더불당에서 해가지고 그걸 제도화 고착화시키겠죠. 그게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죽게. 그거를 뭐죠. 윤 대통령이 다 입을 싹 다물고 난 몰라 난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정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아직도 다시 한 번 윤석열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희망이 필요하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이 때로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는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선거 부정에 관한 국민의 힘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도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연구의 노예가 되는 문제를 막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가 패배했다 국민의 힘이 졌다 뭐 이런 것보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노예 신분이나 노예 상태가 연구화될 가능성을 본격화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더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는 것은 서서히 오지 않습니까. 서서히 오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또 느끼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나라가 한마디로 딱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이제 그런 국힘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무산시켰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하시는데 저 판단이라는 것이 늘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앞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에 따라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이런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도 뭐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다 그냥 일상의 저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자기만 살다 가면 조금 부담이 덜 하겠지만 아이들 자식이 있고 또 출가들을 해 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막게 됐구나 참담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숱한 그런 탄압 평소에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구독자의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감소시키면서 선거부정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이 지난 6월 달에 완간된 선거부정을 파헤친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 3권이 대선이고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서적이 더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한 주제인가를 각성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책이 보급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여러분께서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인 교수분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라고 듣던 현대사까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구 대구 감사합니다.